야 넌 애쉬로 애는 여진을 들었어 세상에 이건 뭐야 이거 투여진이네 도망가 오늘 화 좀 낼까요 오늘 응 그래요 안낼거야 즐겜 할거에요 아 저게 안맞아 아 저거 W 맞았으면 죽는건데 아 너무 아깝네 아 야 이거 조졌다 이거 어 야 뭐야 이거 아 미쳤네 와 야 이거 스킬 뭐야 저거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아 아 아 박스가 있네 박스가 좋아요 당경합시다 뭘 화내내는 풀칭 컨셉이야 이제 화낼건데 화를 외내 게임에 미화 안내면 누가 보냐 보고 계시는데요 그거 라인 저렇게 하는거 보니까 지금 갱가 역시 저럴거 같았어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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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요 네네 저거 뭐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이스 아 아 아 오우 쉣 꺼져 이 새끼야 오우 쉣 아깝다 크리가 왜 이렇게 안 터지냐 아이고 뭐야 이거는 소녀인데? 다이브를 이사하게 했는데? 어? 뭐지? 오 쉣 굿 잡아줘요 못잡았어? 미안합니다 이거 뱉어야 돼 목감기라 가래가 죽여요 가래에서 피가 나오진 않아요 어제 가래에서 피 나오길래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내가 알고보니까 수박을 먹어서 그거더라구 다행이야 진짜로 징크스는 갱승제로 그분이 확실히 잘하지 그분이 거의 징크스 독보적 원탑 아닌가? 제일 잘하지 않나? 그니까 마니에서 장인이 아니라 그냥 잘해 어 진짜 같은 원딜이 봐도 잘해요 데프트는 그냥 원딜의 신이고요 이제 또 구역을 나누는거지 스위치의 신은 나고 괴물지고 이제 징크스는 뭐 갱승제로 뭐 드레이븐은 뭐 최강공 원딜 뭐 이런식으로다가 있죠 극혜님도 있고 괜찮아 미니언니 먹은거 보단 나 어어? 다 죽여 섹스 엥 아 이거 더 안되나 어떻게 해 에이스 아 아 대포 그렇지 좋아요 캐리 아 고맙습니다 얼굴 그리고 이제 즐기는 것도 부실골이지 가야 이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알아요? 하루종일 게임만 취하는데 재능은 없어서 챌린저도 못 가는 병신들만 있는데 뭐야 저 새끼 뭔데 지가 아는 척해 지완님 다 이기니 적역반 풀고자 더 깝치나요 아니요 별로 뭐 티어 떨어질 수도 있지 왜 게임 가지고 하네 다이아일 안가요 안간다고 가기 싫다고 그만 얘기해 맨날 하루종일 어? 아 이기고 싶다고 이렇게 사람이 그러는데 옆에서 하하 다이아일 저랑 이러면 시마 확 안가냐고 너무 한 거 아니야 진짜 어? 쯧쯧쯧쯧 저 룩 게임 가지고 하네 그냥 쯧쯧 쯧쯧 안심하네 안심해 아 드디어 잡았네 날파리 개새끼 이거 아까부터 날파리가 존나 나를 괴롭히더라고 드디어 잡았네 저희 낙화장으로 가자 가자 E 있어 E 있어 아 이거 죽었다 뭐야 큰일 났네 이거 야야야야 어? 아 시발 아 뭐야 이거 어 진짜 그 그 하 하 하 루시안 저거 뭐지? 어 버려야겠다 씨바 이건 뭐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게임은 갑시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판은 다 병신 아 베이스 뺏었어 이걸 뺐네 굿 이거 역전 10 가능인데요 이러면 이렇게 웃으면서 안 싸우고 하니까 역전 나오고 그러는 거야 웃어야 돼 화내면 안 돼 이걸 이긴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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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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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아 아이고 숨어있었네 땅굴 파고 있었네 아이고 이거 살 수가 없다 아 이거 카미네템 다 팔았네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원래 저런 사람들이 있네 뭐 당연한거죠 그럼 어쩌겠어 이미 템 다 팔았는데 화내봤자 쟤넷가 템을 다시 사지는 않아 어차피 오픈 났으니까 카이팅 연습합시다 CS먹는 연습 뭐든 얻어갈 수 있어요 이런판에서도 아 아깝다 아 끝났네 다음 게임 갑시다 넙습 잘했으니까 하트 다음판에 꼭 이깁시다 방제 화내는 사람으로 바꾸고 화내면 만원 아 근데 화가 안나는데 어떡하죠 진짜 죄송합니다 방제 화내는 사람으로 바꾸고 화내는 50만원 아 이거 만원을 50만원이요? 거짓말 아니에요? 선입금하시면 바로 할게요 아이 거짓말인거 같애 화낫나요 그리고 아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씨 loved 이익이 비밀obra 아이구 감사합니다 그럴줄알았어요 아 진짜 주실거에요? 아 근데 저 지금 긍정 상태인데 먼저 보여주셔야 될 긍정 롤이 좋은데 아 근데 이게 억지로 돈을 받는다고 화가 나진 않잖아 사람이 아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 조금 어색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억지로 내볼게요 일단 네 아 C 좀 탁 치고 해라 아리사포스네 아 시발 아 허정 왔다 허정 왔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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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못 죽인다고 레이스 수 야야야야야 뭐해 병신아 아 뭐하냐 아 아 시발 아 그걸 왜 가 병신아 아 아 아 서포터 개버러지야 시발 오씨 오후 5시 30분에 시킨 처먹고 있어 개돼지새끼 아아아아 진짜 좆같애 그냥 씨발 하는게 없어 아 몰라 하아 에이스 에이스 이거 뭐야 아 아 이 이 씨발 새끼 뭐하는 거야 존나 버러지야 미드 그냥 아 뭐 씨발 미드 쿠르킬을 쳐야지 무슨 아까부터 전판도 그렇고 와 진짜 레전드다 와 뭐해 데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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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잡았다 그래도 그냥 그런건 원래 잘해가지고 저는 잠깐 뭐 다 해서 똥싸겠어요 씨발 이런 버러지를 내고 정대로 아 니가 처먹어 씨발 왜 니가 처먹냐고 레드를 아 아 아 진짜 죽겠네 진짜 이길 맘 있는거야 아 좋아요 쟤 뭐하냐 후 어떻게 레드가 나한테 왔네 음 아 아 아 진짜 답없다 아니 이걸 먹는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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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못하냐 아 아 진짜 존나 어머 이런 게임이 다 있냐 아 진짜 존나 수줍떨어져 아 아 근데 화내니까 존나 개운하네 씨발 존같은 게임 어? 아 개같은거 아 씨발 아 개새끼들 써보 존나 못해 씨발 담배한테 피우고 올게요 화장 시키고 와야지 그래도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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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캐리 엥시이 아 죽음 아 아 아 아니 아 아 감사합니다.